Kickstarter 1. 설탕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장 랍스터장과 연어를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랍스터를 간장게장처럼 만들어봤고요. 볶음밥, 연어와 밥에다가 하나 올려줬어요. 빨리 먹어볼게요. 깜짝이에요 . 잘 녹아서 먹어볼게요.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다. 뼈는 고추냉이를 넣어먹는 것 같아요 뼈는 고추냉이를 넣어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치킨 아주 쫄깃한 식감 마침내 , 와.... 아삭해 오이 오이 마늘 고소한 고소한 맛 상점이 안 안되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고구마 얼마까지 사온다고 하더라구요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아무것도 많아서 엄청 맛있고 맛있게 먹어야지 좋은 식감 오줌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